네, 군입구원 저주지에서 대박 쳤습니다. 1박 했습니다, 혼자. 마리수가 몇 마리예요? 20마리가 넘네요. 네, 물이 빠지고 나니 고기 활성도가 매우 좋고 한 20여 수 정도 했습니다. 거의 준척으로. 이렇게 고기 닥치하기 힘든데 어찌나 열심히 하시던지 치렁이 미끼, 새우 미끼, 옥수수 미끼 다 활성도가 매우 좋습니다. 네, 자리도 많고 물이 빠져서 자리가 났어요. 물이 차면 자리가 없거든요. 네, 20수 군입구원 저주지 대단합니다. 실시간입니다. 오늘 9월 8일 실시간 정보로 톡으로 왔습니다.